자 오늘 제 첫번째 강의는 여러분들께 요즘에 주구장창 말씀드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딱 컴팩트하게 30분 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리콜팅하러 잘 못 나가겠어요 리콜팅하러 내가 어떻게 사업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이 고민이 어디서부터 나올까라고 본다면 저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밖에 할 게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제대로만 인지하신다면 리콜팅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나가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두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야 저보다 더 미친 사람이 한 분 계셔서 저 신디 사장님 미국은 지금 아침 7시인데 지금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셔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우리가 왜 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할까? 사람들이 다단계 다단계라고 하면서 많이 천대하는데 나는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는 이래서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볼까요? 손 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나는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손 든 참가자 이게 되는구나 이 기능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시네요 좋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우리가 왜 할까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노후 준비 잘 돼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44살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직까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제 아이도 어린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잘 성장시켜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과연 할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두 명의 아버지 얘기를 좀 드리잖아요 저희 친아버지와 그 다음에 저희 장인어른이 두 분의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저희 친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양말 장사를 하셨어요 동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양말 장사를 하셨는데 새벽 장사를 항상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후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거든요 그 패턴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80이 좀 넘으셨는데 일을 하고 있지 못하세요 그리고 부자냐? 아니요 저희 절대 부자 아닙니다 제가 물려받을 게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사실 집에 좀 일이 크게 생겨서 지금은 빛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참 느꼈던 건데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뭐 다른 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 옆을 보고 사신 분이 아니시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담고 싶은 모습은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40살 초반 때에 뭐가 되셨냐면 이제 모 대기업에서 당시 상무이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도 40대 대기업 이사를 찾아보기가 상무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임원은 근데 그 당시에도 이분께서는 40대 때 40대 때 임원이 되셨습니다 항상 저희 와이프가 저 막 열받게 하면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났다 훨씬 뛰어난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봐라 라고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지금 장인어른께서는 경비를 하십니다 경비를 하세요 70대 중반이신데도 경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근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나 하루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친아버지는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바로 알아들으시다고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제 세대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정말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는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었었냐면은 열심히 공부해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기회에 취직해서 임원이 돼서 이런 평탄한 삶을 꼭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분들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분들께서 저한테 던지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 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여태까지 미친 듯이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 노후의 상황은 좋지가 못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건 한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권리소득이라는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노동소득에 너무 익숙해셔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1살까지 41살까지 과연 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직장 동료들은 저를 미친놈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 진짜 미친 사람처럼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부자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일을 그만두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 돈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신가요? 과연 오늘부터 손을 놓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시나요? 한 푼이라도 들어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꽤나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노동소득에서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소득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두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돈이 충분한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돈이 충분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의 비전은 알고 계시거든요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이 뭔가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항상 로버트 기호사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로버트 기호사키가 권리소득과 그 다음에 노동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은 어떻게 보면 첫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아니 100%의 사람이 있는데 95%의 사람은 정말 맨날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못 벌고 가난하다 근데 5%의 사람들은 정말 부자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돈은 많은데 별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맨날 자유롭게 있고 이게 왜 그럴까? 이걸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한 거죠 이분도 두 분의 아빠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아빠, 친아빠와 부자 아빠, 친구의 아버지를 얘기를 빗대면서 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공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맨날 돈내만 욕심을 가진 사람 같았고 친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학력과 그 다음 월급을 받는데 아주 집중했었고 근데 이 두 명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썼고 그 다음에 권리소득과 노동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95%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맨날 노동소득, 맨날 일해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그 구조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걸 얘기했었죠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 죄송해요 부자들은 내가 잠을 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어도 돈이 항상 들어오는 그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다 똑같죠 내가 시간과 노동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은 누구만 할 수 있냐고 그럼 부자들이 이미 이루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부자들은 부자를 계속해서 양산합니다 자녀들도 부자예요 그게 왜 그럴까? 돈을 물려줘서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조 너가 정말 부자로 살려면 너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평생 머릿속에 인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걸 갖다 유산으로 얻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부가 계속해서 되물림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두 명의 아버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열심히 노동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을 거고 너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그걸 잘 저축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너가 부자가 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두 분은 잘못된 노동소득의 잘못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41살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로버트가 교사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서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계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 계기가 결과적으로 제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안 거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회사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보려고 해도 제 회사는 제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아요 노동소득이 되게 많이 노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막 리스크가 왔을 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월급 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월급날만 오면 예전에 월급쟁이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데 월급날만 오면 막 사시가 오들오들 떨려요 잠도 안 오고 이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경영 오너의 병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걸 접하고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왜? 맨날 이 로버트 교사께 얘기하는 거 돈이 돈을 벌고 너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걸 갖다가 그때부터 공부하게 된 거죠 결론은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정확한 원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기존의 노동소득은 내가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명이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합니다 100을 투자하죠 100을 투자하면요 100의 결과를 얻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내가 노동을 50%만 투자하면 저는 50%밖에 얻지 못한다 30%만 한다고요? 30%밖에 얻지 못해요 물론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 노동소득의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돼서 이 시간의 양을 또는 노동의 양을 갖다가 훨씬 더 가치 있게 해가지고 연봉 1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평범한 사람이 노동력으로 최대 벌 수 있는 돈은요 1억이 1억 여러분들 잘 아시면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임원급들의 연봉이 월 1억입니다 월 1억 노동소득은 1억을 만드는데 거의 리밋이에요 이거는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에서 10만 불 연봉이 굉장히 센 연봉입니다 일본에서 10만 불 연봉이 굉장히 센 연봉입니다 이게 노동소득의 한계에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대로 100명 1, 1이라고 돼 있죠 100명 1, 100이라고 돼 있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유통조직을 만듭니다 저는 처음에 2명의 유통조직을 만들어요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들을 컨택해서 전달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요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전달하게끔 시스템이라는 거에 넣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회사의 교육 시스템들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원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권리 소득을 어떻게 얻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알려줍니다 저는 제품을 개발하지도 않아요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거에 사람들을 넣습니다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또 가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미친듯이 달려서 또 2명, 4명, 8명, 12명 막 이렇게 사업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100명의 사업자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명의 사업자 기존에 내가 혼자 있었을 때는 미친듯이 100의 노력을 해서 100의 결과를 얻는 것이었는데요 100명의 사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분들한테 1의 노력만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100의 결과물 똑같이 얻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다단계 보상이라는 아주 멋진 보상책을 갖고 있거든요 다단계 보상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왜 권리소득 사업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핵심은 바로 다단계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단단계 보상과 다단계 보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노동소득을 얻을 때는 다 단단계 보상입니다 자 내가 뭘 팝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단단계 보상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험을 하나 팝니다 그럼 보험에 대해서 마진을 얻습니다 이런 거 단단계 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노동을 투자해서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월급이라는 걸 줍니다 이게 모두 다 단단계 보상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 단단계 보상입니다 근데 내가 100명의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해요 왜 자기 사업입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나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이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저한테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권리 소득의 가장 근간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그래서 다단계 보상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단계 보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하죠 100명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제가 1의 노력을 하면 100의 노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회사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더 재밌는 건요 100명이 1의 노력만 할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미친 듯이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10의 노력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1000의 결과물을 얻죠 기존의 소득보다 10배를 얻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사업자가 100의 노력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기존의 소득의 100배를 얻겠죠 근데 제가 100명만 만들까요? 아니요 100명은 1000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될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 소득은 계속해서 무한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사람의 돈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유한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획기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사업자가 사업자를 만듭니다 그 사업자가 사업자를 만들고 또 소비자를 만들고 계속 이 패턴으로 반복해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일을 본인들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유하게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맞죠? 제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사업을 먼저 전달했고 그 사람들이 또 사업자를 만들어서 내 산화로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제가 그분들의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OPT, Other People's Time을 제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먼저 권리소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들이 매출을 만드는 거죠 그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소득에서 저한테 일정 부분이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면 즉, OPM, 다른 사람의 시간, 머니를 소유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만으로 맞죠? 사업을 먼저 전달한 것만으로 또 제가 시스템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복제가 돼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업자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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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게 만든 것만으로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다른 사람, OPM, OPT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돈을 소유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OPE, OPE, 그 다음에 OPE 새 OPE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OPE는요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학력이 좋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대는 못 갔잖아요 제가 서울대 직원을 갖다가 나온 직원을 뽑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사업은요 서울대 나온 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왔다 내 파트너가 되셨다 그럼 저는 그분의 교육 수준을 제가 한 방에 소유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도요 박사급들이 있거든요 석사, 박사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 파트너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지적 능력들을 제가 다 소유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분들의 경험 수치를 제가 다 소유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 사나에 비디오를 잘 만드는 분이 계세요 광고 회사에 창업주가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분의 능력을 소유해요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비디오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 산하 파트너 분의 기업주가 또 있으시거든요 자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가는데 베트남에 계신 기업들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대표들 좀 만나고 싶은데 좀 다리 좀 놔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장님의 파트너로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저는 그분의 저는 베트남에 있는 기업주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경험 수치 그분이 살아온 경험 수치와 인맥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가지고 제가 가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제 소득이죠 그분의 소득이 돼 있지만 제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예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한 수백 명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와요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요 전체의 저희 산하에 다 전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PS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켰을 때 저한테 소득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켰을 때 그분의 성공이 재성공이 된다는 게 가장 또 매력적입니다 오늘도 저희 에메랄드 저희 회사의 에메랄드 직급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에메랄드가 한 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분의 성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소득이 또 저한테 소득이 돼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나이 들고 나이 들어서 권리 소득이라는 걸 얻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점 일하기 힘들잖아요 코로나19 살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일하기가 쉽나요? 저는 코로나19 때 뭐가 정확히 들어왔냐면요 이 코로나19가 제 노년을 갖다가 대변하는 간접 경험하게 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제 미래를 갖다가 간접 경험하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직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객관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경험시켜 주었었던 시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 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코로나19 때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3년 전에 시작했던 게 얼마나 내 천운이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밖에 할 게 없어요 특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아직 권리 소득을 못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비디오 켜 계신 분들 한번 손들어볼까요? 나는 권리 소득을 아직 얻지 못했다 한번 손들어볼까요? 손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권리 소득을 얻지 못했다 다 저하고 비슷하시잖아요 다 비슷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저랑 1년만 한번 미친 듯이 해보시자고요 1년만 제가 새로운 회사에 와서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읽어놓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미친 듯이 해서 여러분들도 1년만 지금부터 미친 듯이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1년을 갖다가 2년 동안 더 추가적으로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우리가 확실한 권리 소득이 들어오는 사업자가 되자고요 여러분들 이 밤 늦은 시간에 9시 반에 지금 이거 들으시잖아요 유신TV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실 수 있는 열정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방법을 이미 아세요 다른 분들은요 아직도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리 소득이라는 것 자체를 아직까지도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쉽겠지만 저희 두 명의 아버지랑 비슷하신 결론을 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열심히만 이 방향대로 쭉 밀고 나간다면 엄청나게 각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 다른 사람이랑 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10년 지났을 때 더더욱 아닐 겁니다 만약 내가 하는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도요 여러분들께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고 권리 소득이라는 새로운 삶을 알게 됐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고 깨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체한테 한번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서 마음 여기 한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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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선택한 거 너무나 멋진 선택이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씩 쳐주세요 정말 대견한 내 자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힘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우리는 할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밖에 없고 지금 1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완전히 벌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파이팅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첫 번째 세션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내가 왜 하는가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게 첫 번째 세션이고요 여러분들 본 영상은 이제 유심티벨에 타고 올려놓을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왜 해야 돼요?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달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